자 여러분 6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변압기 효율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용량 10kVA, 철손이 120W, 전 부하시 동손은 200W인 단상 변압기 2대를 부위결산했답니다. 자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부위결산했을 때 이때 부하를 걸었을 때 전 부하 효율은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 전 부하 효율, 전 부하 효율이니까 부하율은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1이 될 테니까. 0류는 0.5라고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변압기 효율에 대한 공식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면 변압기 기본적으로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자 2타라고 하고요. 원래는 부하율의 변압기 용량, 0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철손 그 다음에 동손은 부하율의 영향을 받으니까 부하율 제곱의 동손 그 다음에 출력, 부하율, 변압기 용량, 코사인 세타, 퍼센트면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거는 기본적인 변압기 한 대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위결산이면 변압기가 두 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철손과 동손에는 변압기가 두 대이기 때문에 두 배를 취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출력에다가도 두 배를 하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부위결산은 출력이 변압기 한 대 분량의 루트 3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출력에다가는 루트 3배를 곱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변압기 효율에서 출력 부분은 루트 3배, 손실 부분에서 철손과 동손은 두 배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전 부하시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부하율은 1이니까 부하율 M은 적용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변압기 용량, 일단 루트 3배에다가 루트 3배의 변압기 용량은 10kv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는 0.5가 되겠죠. 그리고 철손은 지금 우리가 킬로로 계산했으니까 얘도 다 킬로로 적용하기 위해서 120W를 0.12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2배, 그 다음에 동손도 0.2kW에다가 2배, 위에 출력은 앞에 거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93.118%, 정답은 93.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퍼센트 보정률이 마이너스 0.8%인 전압계로 측정한 값이 103V랍니다. 그러니까 측정값이죠. 측정값. 그렇다면 참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기억하시는 게 보정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차율이라는 것이 있죠. 참고로 보통 우리가 오차율 이렇게 말하면 오차율은 측정한 값에서 참값을 빼고 항상 뒤에 걸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오차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정률, 보정률은 오차율과 반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반대니까 이 측정값과 참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고 얘를 뒤에 걸로 항상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 알아두실 내용이 여기서 분자의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오차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정률에서도 분자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는 보정값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정률을 출제자가 줬으니까 보정률은 측정값분의 보정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이 값에서 먼저 보정값을 찾게 되면 보정값은 보정률과 측정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정률에다가 측정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정값을 찾으시고 이 보정값이 결국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값이니까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값이니까 내가 참값을 구하려면 여기서 계산된 보정값과 측정값을 넘겨서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보시면 보정률은 측정값분의 보정값 그리고 이 보정값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값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정값을 찾으시면 보정값은 둘이 곱하면 되겠죠. 측정값과 보정률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계산돼서 나온 값에다가 참값을 구하라 그러면 측정값을 넘겨서 둘이 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102.176이 나오고요. 정답은 반올림에서 102.18V가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를 보시면 Y결선된 평형 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기 지식값이 VP가 150. 얘는 상전압이죠. 상전압이 150V. 그 다음에 선간전압은 220V로 나타났다라고 줬습니다.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단, 부하 측에 인가된 전압은 각상이 평형이고요. 기본파와 3고조파 전압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기본파 V1이라고 가정하고요. 3고조파 V3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파와 3고조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Y결선에서 지금 Y결선이라고 했죠. 이렇게 Y결선이 있을 경우에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상전압이죠. 여기 나타나는 게 선간전압입니다. 그럼 선간전압은 양쪽의 전위차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죠. 전위차를 구하다 보니까 이 3고조파 성분은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전위차를 구하면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간전압에는 3고조파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간전압에는 기본파 성분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이 상전압의 기본파와 3고조파가 합쳐져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전압을 측정했더니 150이 나왔다는 건 이 상전압에 이 두 개가 합쳐졌다는 얘기니까요. 기본파 전압의 제곱 그 다음에 3고조파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합성한 값이 결국 150V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간전압에는 220만 나타났다는 것은 선간전압에는 기본판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간전압 V1에는 220V에는 기본파만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얘는 선간전압이니까 상에서 나온 기본파 전압에 당연히 루트 3배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파와 3고조파를 합성한 값이 상전압에 150이 나타난 거고요. 선간전압에는 기본파만 나오는데 이게 선간은 루트 3배가 돼야 되니까 거기 기본파에 루트 3배를 해준 게 바로 220V가 나왔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 두 식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시기에서 우리는 기본파를 찾을 수 있겠죠. 기본파 전압은 220을 루트 3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기본파의 전압 220 나누는 루트 3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이 127V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기본파 전압 V1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V1을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V1에다가 127을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V3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고조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79.818이 돼서 대략 79.82V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선 제3고조파 전압만을 물어봤으니까요. 이것만 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기본파까지 물어본다면 127V를 답하시면 되겠죠. 기본파는 127, 3고조파는 79.82V가 된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외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외형률은 원래는 기본파 시료값 분의 고조파의 시료값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파 시료값을 V1 고조파 시료값은 예를 들면 2고조파부터 본다면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이렇게 쭉 있으면 전부 다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고조파가 3고조파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나머지 다 필요 없고 3고조파만 남는 거니까 기본파와 3고조파만 비교하면 그게 곧 외형률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1번에서 계산된 기본파 전압 127V와 3고조파 79.82V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외형률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함께 보죠. 3상 4선식에서 역률 100%의 부하가 각 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 B, C상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10, 8, 9A일 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좋네요. 일단 우리가 3상 4선식이면 Y결선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Y결선 이렇게 보신다면 여기 부하가 있겠죠. 3상 부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성선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A, B, C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A상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B상에서 흐르고 C상 이렇게 흐르겠죠. 이게 지금 IA, IB, IC라고 보시면 그게 각각 10A, 8A, 9A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류들이 부하를 통해서 어디로 기로하느냐? 바로 중성선을 타고 기로한다는 얘기죠. A상의 전류도 부하를 통해서 중성선으로 오고요. B상의 전류도 중성선, C도 중성선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결국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상의 순서는 A, B, C 순서로 가는 거니까요. A 다음 두 번째 8A가 얘보다 120도 뒤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 9A는 6도 120도 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40도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플러스 120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A상의 전류는 10A의 위상까지 고려한다면 0도고요. B상은 전류는 8이고 위상이 마이너스 120도 C상은 9A하다가 플러스 120도를 계산하셔서 이걸 계산기로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계산기 눌러보시면 얘가 보통 1.732에 아마 위상까지 표현한다면 30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크기만 물어봤다고 보고 정답은 1.73A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또는 계산기 누르셔서 위상까지 나온다면 이렇게 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결국은 전류 크기만 출제자가 위상을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위상까지 굳이 표현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만 계산하셔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정리하셔서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수용과 설비에서 전압 강화에 대한 물음에 답하세요. 이 부분이 바로 올해부터 새로 바뀐 KEC 기준으로 전압 강화가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좀 다르게 적용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 중 하나인데요. 어려운 내용보다는 기준값만 우리가 적으라는 부분이죠. 바로 몇 퍼센트를 기준하는지 이 부분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는 조명 부하일 때는 3% 기타는 5%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는 조명의 6% 기타가 8%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이 부분만 물어봤지만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이 퍼센테이지는 배선 거리가 100m를 기준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100m를 넘는 경우 배선 설비가 100m를 초과되는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m당 0.005%를 추가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증가분은 최대 0.5%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요. 2번에서 표보다 더 큰 전압 강화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명이냐 또는 기타 분야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 이내에서 전압 강화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 넘어도 괜찮은 경우가 우리 KEC 규정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를 운전할 때 그 다음에 돌입 전류가 큰 기타 기기가 사용될 때 두 가지는 법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 고압 배전선의 구성과 관련된 미완성 환상식 배전간선의 단선도를 완성하세요. 이렇게 출제됐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 환상, 그죠? 또는 루프식, 그리고 환상식, 루프식, 환상 고리 환자니까 고리 모양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변전설로부터 이 부하들이 전부 다 배전설로가 고리 모양으로, 환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되면 여기 하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루프식 또는 환상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추가로 일단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차단기와 달로기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그대로 이렇게 다 그려주시면 완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